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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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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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구고리가 재밌어 여기 재밌어 아들 거의 다 먹었다 까꿍이 씨 아빠 잤대 아빠 이제 깼대 우리 까꿍이 씨도 가자 까꿍이 또 요구르트 먹네 까꿍이 씨 가자 이제 좀 놀았으니까 다시 차 타자 우리 까꿍이 씨 고생이 많아 우리 까꿍이 씨가 우리 까꿍이 씨 가자 아들 둘 좀 놀았으니까 가자 뭐야 일로 다녀야 쟤 맛있지 그래야 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다 가자 이제 까꿍 까꿍 응 감사합니다.